생기려 챙기자 어 저기있다 그치 빙고 내 화살 내놔라 요 문디싹 다리를 맞았구만 그치 딱히 뭐 대단한건 안보이네 자장나무 껍질 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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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씨에는 진짜 저거라도 마셔야 되니까 일단 돌아가는 길에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 크리스토퍼 교회에다가 자장나무 말려둔거 있다고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세뇌한다 잊지마라 김기린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마실까 세개에 있는데 지금 아직 정우야 벌써부터 피로하면 안되지 심지어 오늘은 날씨도 엄청 좋다고 지도 그리기 딱 좋은 날이야 이쯤에서 지도 한번 그려주죠 짜라란 짜라란 맵 끝인가 흠 어 컨테이너 아 저긴가보다 그 시청자분이 말했던 컨테이너가 저긴가봐요 일단 주변에 늑대가 많이 보였거든 대충 타겟팅만 확인해보자 음 저쪽 하나 둘 두마리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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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근데 я 지금 못 자기가 안 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잘 수는 없고 아 여기에 있네 작업대 확실히 여기에 작업대가 있다면 굉장히 불편하긴 하겠다 비상용 스테로이드 손전등 금속 선반 등산 양말 있네 등산 양말 조치 선광탄 금속 용기 Not More 예 정렬이 정렬 MC 손붕들 뭐 말린 자작나무는 나중에 만들어도 될 것 같고 45.13kg 나는 물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음료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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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데 어설픈 영어 실력이라서 오히려 안하는게 덜 쪽팔리지 않을까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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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Shoes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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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I think just looking the cave this bell cave I don't have life on this very dangerous but I'm question um what do I sa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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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ite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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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it's better tag point checkpoint ther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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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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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hav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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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소리가 아직도 들려 있었는데 피가 착착착 까져서 뒤졌다고요? 와우 음 와우 디스 씨 배우 I fucking die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우 카드 배터리 제꺼를 보면서 힐링하세요. 제꺼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I'm not die. 침입자의 늑대들이 겁나 세나봐요. 침입자의 늑대들이 겁나 세나봐요. 2.25kg 아 얼어서 더 무겁구나. 맞긴 한데. 훅. 아. I know. I know. 그 느낌 알아요. 그 적당히. 아 이정도면은 풀어주겠지? 라고 하면서 적당히 다다다닥 했는데 안풀어주고 결국은 출혈사 한게. 그게 바로 사옥이었어요. 아 5옥이었나? 아 5옥이었어요. 방심했어. 유단시 터네. 덜롱다크에선 방심하면 안될 것 같아요. 정말이지. I can't move right now. 잘 생각해봅시다. It's very dangerous. It's... around the... I can't live right now. 이상하게 대고있어 oh shiit the fuck bloody hell 내 뒤에 있어 shiit 아 무려 있습니다 많이요 엄청 많이 그것도 아 지금 근데 중요하지 나 죽어 저 곰새끼가 군침을 흘리고 있단 말이야 정말 간결한 번역 고맙다 shiit 아 갑자기 영어를 쓰는 이유가 요즘 들어서 외국인 시청자들이 많아져서 좀 써 먹으려고요 그냥 신호탄 박아주자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자면 떠날 것 같아요 음 몇 시간 정도 자면 사라질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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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음? 디스...벨? 디스 벨? 디스 벨? 전? 주이? 오? 리얼리? 리얼리? 히스... 오라이브? 오케이 Can try the... attack? I have two... attack... two... 레이벌벌? 엔... 레이벌벌? 에로우? 어... 위험하잖아요? 히스 벨이... 던젤레스? 히 리무브 리무브 제거 제거해야죠 위험하니까 어떻게 되요? 라이퍼? 레벌벌? 에로우? 활... 시노타? 플레이어건? 진짜? 아, 레이버 보이스 트래쉬 아이템? 아하 활 먼저 머리통에 박고 아우 에러 이스 뭐 주잇몸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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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라이프로 바뀔 줄 알았어요 Oh shit 머리에 띄는거죠? 오오 오 오 와 와 와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히스 브로딩? 아 오케이 출혈사 알려나요? is not flooding,bear,soh now 싱싱싱싱 большothe 한 번 더 해봐 너무 무서워 한 번 더 해봐 소리 내서 다가올 때 정면에서 머리통에 활받고 말이 아쉽죠 아임 펑킹 다 알 아오케오케오케 레이로딩 체크 어 저 아래 차있다 지도 한번 그려야지 벨이 스펠 조금 더 익숙해지면 조금 더 익숙해지면 백스탭 화살 두 번 받고 하우 캔드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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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리얼리 그저 피하고 싶은데 이 길은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걸까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LIVE TOK 하이 라이벤이 너무 귀여워 오 오 블라딘 블라딘 벨 벨? 블라딘 벨? 이스이? 이스이? 부어딘 아하 어... 움직여 나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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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여기 죽을래? 죽이? 죽이? 도로로 다시 나올 것 같죠 일단은 가보죠 아하 이거 듣기로는 곰굴에 들어가면 곰체력 회복한다고 하던데 벨케이브에 회복한다고 하던데 아하 하긴 바닥에 흥건하지가 않았어 출혈사까지 1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헤드 머리 맞았어요 아 맞으면 무조건 출혈? 아 무스 빼고요? 그냥 점점 흘리는건 출혈사 기대하기는 힘들죠 아하 foot flooding here slowing foot very slow walk oh see here it's there it's very dangerous but he don't have a heart point is good timing right now it's kill time kill kill can right now it's very hurt and oh oh he died 맞추기 전에 죽었어 it's really dark? died? it's not sweet? oh oh not sweet he died he died 이제 갔나 해치웠나 he died? 갔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you're bad friend 나쁜 친구 I'm remember you and you're 포동포동 뱃살 맛 수 있어요 기만 곰 기만 곰 기만 곰 기만 족간이 미안 오! 플라로이드 페이퍼 어디야? I'm here 족간이 미안해 no he's bad animal 그는 나쁜 동물이야 because he's anyways look at me anytime so attack me he's very trash animal bad very bad very bad not anymore 아우 바람 좋나 불어 여기엔 뭐가 있나요? 현재 스트리머 속에 흘러들어 오고 있습니다 no I'm not bad I'm very kind of people and just so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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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like animal but bad animal don't like because he's hurt me and he's he's sick 합법이다? 나쁜 동물은 때려도 된다 you can hit bad animals okay okay it's not bad bad animal hit not bad 어 둔바되겠다 이런 이런 나쁜 동물을 때려도 됩니다 bear bear is bad animal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but you attack to me I find you but I kill you you understand? you fucking bears it's left with go street cable of airplane plant and right this here is airplane broken okay oh this here okay this here 이쪽이 비행기 추락지점 here I'm so very tired but I have why I don't so tea many tea why why 왜 이렇게 많아 I have many coffee I don't know it's delicious get out get up get up 어 보인다 동굴 I see the cable this hello somebody here I it's cave it's where breached the ring link cable oh so interesting hello hi why it's hurt to you who's who'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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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very many plastic girl, Allison. 언어가 힘들어요. I know. 나도 힘들어. 나도 왜 이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킹기리는 일반인보다 언어 능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0.8배. 언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불쌍한 재능을 가졌어. 하지만 또 하나의 재능이 있지. 나에겐 일반인보다 20배 뛰어난 공간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번 검사해봤는데 일반인 20배 이상의 공간 인지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도를 한번 보면 일반인보다 이해하는 속도가 몇십 배는 빠르대요. 정상인 범주를 뛰어넘었다고 하죠. 다만 언어 인지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0.8배밖에 안 돼요. 겁나 딸리대요. 남들이 말을 알아듣는데 보통은 쉽게 이해하는데 저는 아무리 저를 이해시키려면 한참 이해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약간 시는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불공평해. 너무 한쪽에 올빵을 했어.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재능은 언어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맛없음. 맛없음. 포앤빈. 포크앤빈. 비행기 추락지대 오면 터졌나. 마포대교는 터졌나. 시가.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얼음. 얼음이 얼었다가 프레이징. 제 옷은 프레이징. 너무 무겁네요. 지금 시가. 드라이? 드라이? 프레이징. 프레이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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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 컬 아 컬 이슈 하이 아 난 달리고 싶어 겁나 느려터졌어 일단은 불 피우죠 느려터져서 얏 얏 얏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시노탄 잠깐만 던져 놓고 할걸 파이어 뽕뽕 요리하기 포엔빈 아 아 커피 요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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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너무 많아 42분 14분 한 2시간만 자면 되겠지? 좌좌 증발하지는 않겠지 냄비는 까먹지 않게 미리 줍시다 그리고 좀 많이 자자 물 안마셨다 체력 겁나 깎였겠지? 생각보다 많이 깎였네 3리터 내려놓기 몰라 가벼워졌다 됐다 내려놔 일단 여기 다시 돌아오겠지 부셔진 비행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구 액션 그나저만 화살대가 없어서 화살을 못 만들고 있어 화살이 모자라지게 시작해 일곱발 일곱발 남았나? 여섯발? 일곱발 여섯일곱 음 내려놔 45.97kg 왜 데웠는가 그저 그냥 데웠다 그저 그냥 데웠다 왜 데웠는가 그저 그냥 데웠다 나 헝그리? 아잇 나 헝그리? 아잇 나 헝그리 아잇 나 헝그리? 아잇 나 헝그리 푸치 여기 다시 돌아오겠지? 설마 클러시스토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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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아 여기 내려가 내려가 구스쿠리 뭐 걸리지 않았으니까 아잇 럭키가이 램덤 램덤 램덤이야 근데 내 우는 램덤이야 중요한 순간에 램덤이 위험한 쪽으로 향한단 말이야 조금 무서운데 바로 나갈까 말까 조금만 쉬다가 해가 뜰 때까지만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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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무거워졌냐 그새 아 뭐지 왜 화면이 올라가있지 저도 지금 발견했어요 이거 아까부터 그랬어요 좀 전에 그런거에요 오늘 방송 잡댄건가? 좀 전에? 아 다행이다 이거 몇분 됐다구요? 아 참 일찍 발견했어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무선마우스인데 송출컴에 얘가 조금 가끔 요즘 나가리 대쓰 나가리다 죽을려고 좀 해요 애가 마팅이가 갈려고 해요 나가리다 제가 버츄얼 유튜버처럼 그냥 3개국어를 다해야 돼 3개국어 다해? 그러면 나 진짜 순식간에 성장하는거 아니야? 3개국어 다하면? 근데 나 3개국어 못해 일본어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잘할 수 있어 이 방송은 한국어 스폰서 덱키에 보내주세요 버츄얼어도 그냥 자기 언어 위주로 아 그니까요 자기 언어 위주로 하는데 근데 대부분 영어로 하지 않나요? English 아 그니까 전체는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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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은 한국어 스폰서 덱키에 오쿨시스 마스 저도 일본어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냥 알아듣는 것만 해요 그리고 일본어 글자는 못 읽어요 일본 글자는 못 읽어요 제가 워낙 워낙에 학교를 다닐때는 좀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두가지에요 할 일이 거의 없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사람을 패거나 어 팬다는게 이 그러니까 그 그 물리폭력이 아니라요 그냥 말로 싸운다에요 네 알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좀 그 좀 조용하게 살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보니까